쟤네 지금 노텔이거든요 이럴때 휘둘릴게 아니라 우직하게 바텀 밀어줘야되요 그러면 결국에 상대는 바텀에 사람이 빠질거고 사람이 안빠지면은 잠시만요 죽진 않거든요 이게 또 W선마의 이점 여기까지 빨아서 이제 노텔까지 잡았죠 바로 또 잡을만한데 라인이 걸쳐있어서 바로 또 잡을만한데 라인이 걸쳐있어서 잡을거같은데 아니면 전면빼거나 이야 이게 끌리네 하나는 휴는 마치긴 했어 와이씨 아 여기 아 셰트 이게 이렇게 될줄이야 라인은 어떡하냐 밀어야되는데 이 사람 살짝 선 넘고있거든요 가자 렛츠고 선 넘으면 죽어야지 자 쟤네 지금 노텔이거든요 이럴때 휘둘릴게 아니라 우직하게 바텀 밀어줘야되요 그러면 결국에 상대는 바텀에 사람이 빠질거고 사람이 안빠지면은 잠시만요 죽진 않거든요 이게 또 W선마의 이점 여기까지 빨아서 이제 노텀까지 잡았죠 이게 W선마다 아 야야야 어우야 아 아니 철거 왜이렇게 빠른데 이것도 W선마랑 이렇게 드리블이 된다 이 친구 응수 쓸마 안되거든요 어때요 W선마 맛있죠 높턴 어딨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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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잡을만한데? 굳이 전멸 쓰지 맙시다 전멸 밸류가 좀 더 높아서 괜히 그리고 또 잡다가 빨릴 수도 있는 거고 엄청 세죠? 히드라 제드가 파괴력이 장난 아니다 블루 먹지 말라고 미리 핑 찍어놓고 지금 제드는 AD 카사딕입니다 예전에 제드가 아니에요 궁사라 궁 막 써도 되거든요 시야 간극 살짝 활용해보여서 반가워 친구 불법 마주 아 에디형 뭐하냐고 거기서 아 나 진짜 아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이제 좀 빡센데 할까? 아니 안보여 아야아야 보이지가 않아 일단 이건 잡았고 제발 죽어주라 좀 좀 죽어 좀 좀 아야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아니 못잡겠는데 이거? 아 마드점 마드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오펜하이머 미쳤고 이러고 있네 원자폭탄이다 이건가? 방금은 그 정도급이긴 했다 아니 이형 또 뭐해 아 진짜 그만 죽어 마드를 당했습니다 어 아 이러면은 또 바론턴 이 55초 동안에 바론 시야 다 닦이고 바론 압박 들어오거든요 바론 35초 남았는데 룩턴이 어디지? 어 심 가야되나? 아야되겠지 야야 어어어어 어 제발 어 타졌어 타졌어 어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안타졌으면 좀 위험했다 GG 참.. 인시 하하 하하하하 힝힝힝 1패 오징어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